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지만 실제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반등이 필요하다는 시점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기아 픽업트럭의 타겟 지역과 양산 계획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캠핑, 차박 등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덩달아 픽업트럭을 찾는 수요가 늘어야 정상인데 2019년 4만 대를 정점으로 찍고 매년 판매량은 줄어들어 작년 한 해에는 2만 9천 대까지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캠핑, 차박러들의 수요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름 아닌 RV 강세에 보탬을 주고 있을 텐데요. 지난달 국내 승용 부분 판매량 순위만 봐도 2위 소렌토, 3위 카디발, 4위 스포티지, 10위 셀토스가 상위권에 랭크되며 여전한 RV 강세를 잘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픽업트럭은 새로운 모델들의 국내 진출도 있었지만 국내 픽업트럭의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렉스턴 스포츠와 카네 노우아가 발목을 잡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단촐해져 결국 판매량 감소라는 악재가 겹친 것인데요. 최근 렉스턴 스포츠 앤칸 쿨맨 출시로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관련 업계에서는 반짝 출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파일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내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내 수입 픽업트럭의 점유율을 보면 쉐보레의 콜로라도가 9.6%로 채 10%가 안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포드 레인저가 3.9% GMC의 시에라가 2.9%로 거의 영향력이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결국 기아는 국내 포화된 SUV 시장의 활로를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독식하고 있던 픽업트럭 시장의 도전장을 내건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일명 프로젝트명 TK-1이라는 픽업트럭인데요. 국내에서는 모아비 보습을 하고 공도에서 테스트하는 차량에 자주 목격이 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 TK-1의 핵심 전략 지역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북미에 이은 세계 픽업트럭 시장 2위에 해당하는 호주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주는 연간 20만대 이상의 픽업트럭에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시장입니다. 국내 2만 9천대 시장의 6배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기도 하죠. 현재는 토요타와 포드가 거의 독식하고 있다시피 한 시장이기도 한데요. 기아는 작년 호주 시장 진출 이후 꾸준한 판매량 상승을 보이더니 8만 대가량을 판매하며 처음으로 같은 식구인 현대자동차의 판매고를 처음으로 추월할 만큼 인기가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이는 1위 토요타, 2위 마치다에 이은 3위에 해당되는 판매량이기도 한데요. 이는 기아의 현지 맞춤형 전략이 통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이로써 호주 시장 내 기아 브랜드 인지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기에 기아 첫 픽업트럭 역시 호주 시장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여 호주 시장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현대 산타크루즈처럼 북미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만 판매되는 전략형 모델인가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기아의 TK1 픽업트럭은 국내 출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올 초 기아 노사 협의에서 TK1의 국내 생산에 합의했고 세부적인 일정 등을 계속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공장은 화성 1공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초 양산일은 2024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기아 픽업트럭의 컨셉트 모델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계획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산타크루즈 역시 출시 전 컨셉트 모델로 기대감을 상승시켰던 만큼 기아 픽업트럭의 컨셉트 모델 역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모하비 픽업트럭의 예상도 많았지만 이미 단종 수순으로 가고 있는 모델이기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모델을 찾거나 산타크루즈처럼 투싼에서 모티브를 얻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기아 내 스포티지 모델은 해외에서 판매력의 엄청난 수출 베스트 셀링카이기에 인지도 측면에서는 기아 픽업트럭이 스포티지에서 모티브를 얻는 게 아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올 연말쯤이면 기아 픽업트럭의 컨셉트 모델이 공개되면 그 해답이 나오겠죠. 화성 1 공장에는 후속 모델이 불투명한 K3와 모하비를 생산 중인 곳이기도 하죠. TK1의 연간 국내 생산 목표는 6만 5천대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픽업트럭의 연간 판매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기아 TK1의 파워트레인은 2.5 거슬린 터보와 2.2 디젤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물론 향후 기아 픽업트럭의 전동화 모델 역시 준비 중이라고 하니 국내 시장 역시 픽업트럭의 선택지가 다행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로써 KG 모빌리티는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될 텐데요. 이제까지 이렇다 할 경쟁 모델이 없었던 픽업트럭 시장에서의 새로운 최대 경쟁자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기아는 난공불락 같았던 KG 모빌리티의 픽업트럭의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인지 아님 일정충몽으로 끝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기아 픽업트럭의 TK 요원의 최근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